안녕하세요. BMW EZ-Access 소개드립니다. EZ-Access란 BMW F-Body와 G-Body가 있는데 시동을 걸거나 껐을 때 시트가 메모리로 가고 뒤로 빠지고 하는 기능과 핸들이 전동일 경우에 전동 또한 메모리와 뒤로 빠지는 이런 기능을 EZ-Access라고 합니다. 장착은 단 2초면 끝나구요. OBG 단자에 꼽으면 끝입니다. 적용시간 2초구요. OBG 단자에 꼽으면 끝! 자 시동을 끌면 시트가 앞으로 오구요. 시동을 끄면 시트가 뒤로 밀려납니다. 승하차시 쉽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Z-Access를 말씀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영상 보시구요. 다시 시동 끌어주시구요. 고객님께서 직접 작업하였구요. 작업은 2초입니다. 뺏다 꼬주면 끝! 자 시동을 끌면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시동을 끄면 시트가 뒤로 빠집니다. 좋습니다.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는 EZ-Access 적용차종 확인하시구요. 구입시 문의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제품 가격은 99,000원. 운송비 착불입니다. 지금까지 쿠리 게르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